한 번은 주의 수과 같네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불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힘을 이어 생명길로 가했네 한 번은 한 번은 주의 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때문에 꽃이 피는 글말이나 험한 골자 위하여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번은 한 번은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때문에 옛날에 선지개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흘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되어야지 한 번은 한 번은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여도 저희들 믿겨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며 오늘 2부에 걸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담임에 제어 주시오 오늘 그 예수 글쓰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감사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종 메모를 드리길 원합니다 다 외쳐야 되겠고 즐겁고 광산공원하들 주의투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드립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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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회의 소식이 끝까지 나를 드리겠습니다. 2018년 10년 대신 방이 시작되었습니다. 신방을 쓰시는 우리 교육자들, 신방을 함께 하시는 우리 교육자들에게서 기도해 주시고요. 신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사님들이 온전해지고 또 설교를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오직 주 예수 그룹으로 온 입는 일들이, 신앙이 새로워지고 순종이 새로워지는 귀한 일들이 넘어질 줄 믿습니다. 그 가운데 바람이 기적과 치료가 신방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엄지 감사가 수많은 귀한 신방을 줄 믿습니다. 많이는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서로서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귀노회 광고입니다. 이번 중고교회는 어머니 기도해 봬고요. 그리고 내일서부터죠. 내일서부터 12일 동안 중고기도에서 작정하는 새해 새 출발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.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춥게 풀어주실 분들 아침에 나오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. 또 목요일은 어머니들 방앞에 이제는 어쩌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어머니들 나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할 겁니다.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복될 길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게 되고 아름답게 주를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. 나머지 경고들 보시고요. 평신조사용 공고, 그리고 남녀선교회의 우리 신대배가 2시 반 3시에 있으니까 해가 되시는 분들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서부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내일 그리고 다음주에 동계 수련회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, 잊지 말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